안녕하세요 더블컨셉 쇼핑 가이드 md 한민정입니다 이번 백앤슈즈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은요 디자이너들과 저희 md들과 같이 고민해서 기획한 가방 슈즈 컬렉션인데요 준비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가이드해 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썸 뷰는 백리스트 슈즈인데요 보시다시피 신고 벗기 편한 슬리퍼 형태이고 fw 트렌드 스테이크 스킨을 반영해서 언발란스 커팅으로 완성한 슈즈입니다 앞코가 약간 비스듬해 보이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오블리코토라고 해가지고 너무 뾰족하지도 둥글지도 않은 그 중간의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세련된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카렌화이트는 스퀘어토의 메리 제인 플랫슈즈를 준비했는데요 약간 스퀘어토로 표현해서 약간 믹스매치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도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서 색감을 풍성하게 표현을 했고요 송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독특하고 이색적인 소재로 완성한 플랫슈즈예요 색다른 플랫슈즈를 찾고 계시다면 카렌화이트의 이번 슈즈 추천해드릴게요 레이첼 콕스의 스트랩 슈즈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슈즈 중에는 제일 높은 굽을 가지고 있어요 7cm 굽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레이첼 콕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컬러를 준비를 했어요 블랙, 버건디, 베이지 컬러 그중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가 저 베이지 컬러인데 색다른 가을 슈즈를 찾는다면 레이첼 콕스의 이번 스틸렛 동일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유리에는 미선열 디자이너의 브랜드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지도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예요 건축적인 콕 모양과 레이스업으로 엮여지는 이 쉐입들이 상당히 유니크하고요 특히 바디로 사용한 호가족 역시도 엠보 질감으로 해서 독특한 멋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더핸드는 늘 볼 때마다 정말 가방을 잘 만드는 브랜드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브랜드예요 이번에 저희랑 같이 준비를 한 부분은 아코디언 플리츠를 내부에 연출을 한 건데요 스트랩 역시도 세 가지로 뭔가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서 본인의 스타일링이라든지 어깨 높이, 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르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일명 백인백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백 안에 또 다른 스트링 형태의 가방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스트링 형태의 가방을 따로 빼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 넣어서 두 가지 레이어링 방식으로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레더 소재랑 캔버스 소재가 믹스 매치되어 있는 점도 상당히 세련되게 표현을 잘했고요 여러 가지 수납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플레이 노모어는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를 반영한 마이크로 미니백이에요 이번에는 트위드 소재를 믹스 매치해서 저희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연출 방식 역시도 토드백으로도 들 수 있고 긴 스트랩을 연결해서 숄더나 크로스로도 연출을 하시고 또 벨트백으로도 착용하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구매편까지 아주 완벽한 가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호재는 정말 클래식한 멋이 돋보이는 가방이에요 하운드 투스 체크를 사용해서 지금 브라운 가죽하고 믹스 매치했던 부분들이 호재가 너무 클래식하고 훌륭하게 표현을 해줘서 정말 만족스러운 저희 가방으로 완성을 했고요 스트랩도 이제 좀 와이드한 거랑 이제 약간 스키니한 스트랩 두 가지 종류로도 연출이 가능하셔서 나의 어떤 무게라든지 연출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오소이는 그동안 브로백으로 상당히 유명했었던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저희와 함께 육각형의 토스트백이라는 핸드백을 내놓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소재가 크랙 느낌이 나는 유니클한 소재고 스트랩의 길이를 활용해서 두세 가지 스타일로 같이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지의 디자이너의 구두라는 브랜드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장식적인 요소가 상당히 시그네처인 브랜드예요 저희랑은 이번에 볼륨 쉐입에 블랙 컬러의 태블릿 PC가 들어가는 크기로 새롭게 저희 W컨셉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방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도 저희 W컨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앤슈즈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을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MD들과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정말 새로운 그런 상품들을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럴 때마다 좀 자세한 설명과 쇼핑의 가이더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상품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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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